그러니까 저는 괜찮은데 진짜 편하거든요. 저희 장모님 정말 편해요. 손잡고 다니고 막 그래요. 누나라고 부를 때도 있고. 근데 장모님이 가끔 이제 괜히 지레? 자네 나를 불편하게 생각하는 거 알고 있네. 이러고 얘기할 때 가슴이 너무 아파요. 그게 진짜 아닌데 그렇게 생각하시니까 되게 속상하더라고요. 그런 말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세월이야. 지나고. 그죠? 지나면 괜찮겠죠? 장모님한테 이제껏 말은 못 했지만 뭔가 이것만은 좀 고쳐주셨으면 하는 거라든지. 불만이 아니라 그냥. 저희 장모님이 그게 없어요. 장모님이 생얼을 본 적이 없어요. 뭐 생성 볼까? 아 근데 저거는 뭐. 그게 그것 때문에 저희 안에 생얼을 보기가 힘들어요. 싫어해요. 그렇지. 안 해도 모든 걸 샤워하고 나오면은 불을 꼭 끄라고 그래요. 남편보다 늦게 자고 남편보다 일찍 일어나요. 인연 됐는데 아직 맨 얼굴 안 보여준 거예요? 집에서 샤워하고 이렇게 남편이 뭐 거실에 있든 그럴 땐 어떡해. 불 끄는 건가. 절대 그런 걸 안 보여줄게요. 그래서 그냥 편안한 모습도 보고 싶은데. 자기 관리가 되게 좋으신 거죠. 그치. 조금 아쉽죠. 우리가 나면 데리고 와. 일단 치료가 너무 큰일을 해야 하죠. 하자. 모시고 한 번 갈게요. 하는 일을 해야 하죠. 알겠다. 다, 다 듣고 싶었어요. 이제 그만해요. 제가 칭찬은. 칭찬은? 흉복할. 저희 사이는 무조건 효자예요. 우선이 부모님 의견이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기뜸을 했어요. 편을 조금씩 들어주면서 그쪽으로 부모님이 원하는 쪽으로 가는 게 그게 지혜로운 남자다 그러고 제가 몇 번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 저희 사이도 보면 애교도 많고 부모님한테 잘하고 해서 지금은 너무 좋아요. 굉장히 좋던데요. 나는 나이도 호감이 있더라고요. 또 우리만이 또 보는 욱하는 성격도 있어요. 아이 그것도 없도 못해요. 다 있지 하나씩은. 있는데 성격이 조금 더 욱해요. 어떤 일에 그렇게 묵해? 우리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데 혼자서 웃는 자는 욱해요. 아니 세상에 양통에다가 간정 넣으면 조금만. 됐어. 그만해요 이제. 그만해요 이제. 그러면 기가 찼어. 저걸 왜 욱하지? 그렇게 제가 생각을 하죠. 사이는 화도 안 내는 그런 분으로 보이거든요. 화도 안 돼요. 그런데 단점이 많아요. 그렇죠. 그런 것이 우리가 모르잖아 단점을. 아무리 이렇게 아들 같고 허물이 없고 그렇잖아요. 오래됐으니까 오래된 사위니까 그건 그런데. 아무리 허물 없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해도. 역시 백년손님은 백년손님이에요. 속에 담고 있는 건 전혀 없으시고. 우리 사위는 담고 있는 게 없어요. 장모님도 없으실 것 같아요. 없는데. 없는 것 같은데. 저희 장모님 같은 경우 그래서 저에 대해서 사위가 나이가 많아서. 오는 그런 어떤 불편함이나 부담감을 주지 않으셨어요. 한 번도 지금까지. 4년 동안. 그리고 초가집에 내려가도. 스타일이 배려하는 스타일. 항상 사위가 불편할까 봐. 배려드리고. 사실 이 벽을 살짝 깨고 가면 더 가까워질 수 있는데. 그 배려 때문에. 어쩔 때는 더 어렵기도 하지만. 항상 고마워요. 그래서 저는. 특히 신경 많이 써야 될 게 뭐냐면. 나이 차이가 별로 안 나기 때문에. 예의 차리면 정말 남이야 그때는. 맞아요. 지나친 예의는. 여기는 예의를 차려봐야. 워낙 나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게 예의가 안 갖춰지는데. 몇 살 차이가 안 나는데. 예의 깍둑둑이 갖추면 완전히 남이지 뭐. 그러면 나이는 어떻게 되실까요? 장모님이요? 장모님은 54. 저희 장모님은 52. 신투리네. 신투리면 나보다 어려. 어떤 사이 어려죠? 6, 2년생이란 말이야. 나는 보는데. 나는 지금 사인으로 살 때가 아니라. 저 자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요. 그렇다네요. 가족들하고 다 이렇게. 같이 다니다가. 오늘 오니까. 처음에는 좀 어색하더라고요. 사인은 제가 어색할까 봐. 와서 막 아무 말도 해주고. 어머니 좋죠 좋죠. 이러는데 마음은 안 좋더라고. 솔직하게.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고. 이렇게 사위를 생각할 때. 내 아들과 똑같다. 그래야지 사랑이 생기지. 그거는 그런데요. 아들 같고 허물이 없고 그렇잖아요. 오래됐으니까 오래된 사위니까. 그건 그런데. 그래도 늘 사돈이 있잖아요. 이제 사돈이 봤을 때는 좀 내가. 느낀 것 같다. 그 남의 아들이라는 걸 좀 하고 싶어요. 내 아들댈아 terrified 들어요.